내려오는 게 더 큰 일이다. 최강이화 제6장 풍미장절 맥주로디. 시원하고 좋죠? 시원하네. 음식은 제가 미리 시켜놨어요. 무거운 맛인가? 가드시면 돼요. 갖다 놓는 거래 이거밖에 없는데 뭘 다. 계란찜 부터 드시죠. 홈프로소에서 고생하셨는데. 사달되지 않는 거 사다주느라고 고생했지. 제대로 모시네요. 이거 먹어. 아니 이걸 드셔보세요. 이거? 나는 이렇게 비린 거 같은 거 비린 생선 같아서 싫은데. 드셔보세요 하나도 안 비려요. 더군다나 고등어 뭐 난 저렇게 뽀짝뽀짝하는 생선 생분을 싫어. 드셔보시라니까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 연세가 되실수록 등푸른 생선 같은 거는 많이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눈을 지금 까무세요. 그냥 그리고 넣고 씹으시면 돼요. 넣고 씹으시면 돼요. 넣고 씹으시면 돼요. 일단 일 하실래요? 왜요? 술이랑 술잔입시다. 드셔보시지도 않았잖아요. 먹어보면. 써. 그렇다고 어디 가서. 연애할 때 술 안 먹었어요? 아니 그게 저기 장인도 술을 안 먹는데 내가 뭐. 저기 그 친정 권신혜는 술 잘 먹잖아요. 나는 그 현실에 술 먹는 게 싫어서. 음. 술 안 먹는 사람한테 결혼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됐다고. 많이 먹는 걸 안 좋지만 조금씩 먹으면 맛있는데. 그 맛있는 사람이 먹어 봐봐. 맛없는 사람은 안 먹을 테니까. 아니 혼자 먹는 술을 누가 먹어요. 같이 그래도 대장은 해줘야 먹지. 그럼 강병이는 해주나. 강병이는 해주나. 잘 먹어요. 그럼 감식을 집에 가서 그래. 저는 한 번도 술을 먹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배웠어? 얼마나 드시길래. 친구들한테 배워두면 맛있다고 그러고 요즘에는. 저녁에 저기 산책하거나 운동하고 오면 맥주 한 잔씩 지갑 꺼내놓고 먹자 그래요. 나는 안 먹었지만.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오랜만에 사이라는 게 좋은 데. 조초를 한 데 왔는데. 응. 한 잔 드셔보시죠. 나 혼자 먹으라고 하면 무슨 맛으로 맥주를 먹어요. 맛있게 그러네. 마실래요? 우리 자녀들 사이 맛을 잘 떨어요. 아 이거 백련 손님인데 내가. 대우는 못 해주나마. 그렇죠.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 그거 아니지. 얘가. 얘가 아니지. 맥주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걸. 이걸 지금 다 먹으라고. 아이 조금만 드셔보시라고요. 자자자 맥주 왔으니까 드셔보세요. 아 이거 아닌데. 맥주 왔으니까 덤비를 좀 해보시죠. 아이고 백련 손님 고마우네. 좀 드셔요. 드셔보세요. 내려놓지 마시고. 근데 술에 대한 예의를 잘 모르네. 좀 드셔보시니까. 딱 붙이고 그냥 먹어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아닌데요.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날 버리고 져주어여도. 분미 청년. 맛있죠? 사이다 맛있네. 사이다 맛있네. 응. 드셔보세요. 자꾸. 여기는 사이다를 탔나? 그러니까 사이다 안 타도 제대로 된 맥주에 그냥 드셔보시고. 이게? 근데 이제 싹 한 게. 그냥 드셔보시라니까. 사이다 들어간 것 같아. 한만 해도. 드셔보세요. 맛있게 맛있나봐요. 잘 드시네요. 얼굴로 하나도 안 빨개지고. 맛이 괜찮네. 나이가 맥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마셔보라고 그랬는데. 마셔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주 괜찮게. 목도 그때 말랐죠. 그런 사이다 맛도 나고 시원하고 맛있어서. 꼭꼭꼭 술을 마셨죠. 술을 마시면 술 마시기 전과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즐거움도 있다는 거죠. 모르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해본 걸 해서 느끼는 재미를 조금 더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